친구들, 우리 오늘은 뭐뭇이 아니었다. 아하, 뭐뭇이 아니었다. 라고 표현하는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배워볼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예문으로 직접 보도록 할게요. I was not tall before. 나는 전에 키가 크지 않았어. 아하, 저는 키가 작았네요. I was not tall before. 오케이. 다음은, 아, 이분 누군지 알겠네요. She was not a nurse.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었어. 자, 간호사가 아니었어. was not a nurse. 뭐 갖고 계세요? 청진기 갖고 계시죠? 네, 간호사가 아니고 의사네요. It was not on the desk. 그것은 책상 위에 있지 않았어. was not on the desk. 어디 있어요? 침대 위에 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뭐뭇이 아니었어. 라고 표현할 때 비동사 뒤에 not을 사용하네요. not, not, not. 과거의 일을 부정할 때에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어디어디에 있지 않았다. 있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not을 사용해요. 자, 그럼 우리 not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생님이랑 자세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not 어디에 쓰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 were at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 있었어. 자, 이것을 not을 사용해서 바꿔보면 we were not at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 있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 not은 비동사의 과거형 뒤에 사용됐어요. 자, 우리 이렇게 어허, 비동사 과거형 그리고 not의 순서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재밌는 거 한 가지 더 알려줄게요. 자, 우리 그럼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슈룩! 자,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비동사의 부정형은요.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was, not은 wasn't으로 줄이고 were, not은 weren't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재밌죠? was, not, wasn't, were, not, weren't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비동사 과거형의 부정형 배웠어요. was, not, were, not 자, 항상 주어에 따라서 어떤 것을 쓸지 잘 체크하고요. 부정형은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went to my screen. 재람 kavano. ँalles há平 此 is ㄴ 始 s